저의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 리액션이 약간 의자에서 X를 하는 거 같은.. 흐흐흐흐흐흐 내가 봤어.. 아 너무.. 복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은 X이 될 거 같아요 솔직히! 여기 비비다! 저기 비비다! 반갑다 초정아 잘 지냈어? 그냥 오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얼마 만에 보는 거지? 우리 그때 오빠가 나와준 이유로 메이드 카페! 그래서 오토콜 했죠 너 몇 살 됐지? 지금 스물여덟 아.. 늙지를 않는구나 관리를 또 열심히 하니까 어 근데 왜 이렇게.. 조곤조곤해졌지? BJ가 지금 아니여가지고 어? 두 달 좀 넘게.. 두 달? 되게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또 요즘.. BJ에 대한 인식이 유튜브에서 난리가 오어이ㅜㅜㅜ 행사 다닐 때 사실 연양을 좀 봤거든요 아 연양을? 막 녹음까지 다 했는데 막 뭐 잘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같은 업종이라는? 그냥 같은 아프리카 BJ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세탁 좀 해보자 제가 한 두 달 정도 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역시 BJ가 최고다 나는 아프리카의 뼈를 묻겠다! 나는 여캠이다! 응시 대마왕이 되자 차라리 마음가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은 안 떨어졌습니다 제 다음주에도 지금 아니? 제 일정표를 보시면 저번 달에도 엄청 바빴고 또 호주도 데뷔를 해요 제가 진짜?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저는 BJ가 좋은 이유가 솔직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사랑받고 또 이렇게 행복한 직업이 어딨어요 나는 음지 대망이다 잠깐 DJ 가면서 약간 양진이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구나 아니 약간 솔직히 걸쳐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완전 17년, 18년 유튜브 막 그 붐일 때 아 나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어디까지 갈까? 일본에도 내 유튜브가 송출이 되니까 길거리 말고 먹거리 이거 어깨가 올라가는 거지 나가면 인파가 몰리니까 아 근데 그럴만해 어 그럴만했어 아 나는 양지로 갈 수 있나? 근데 송충이는 솔립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통이냐 설사냐 싸움이야 설사는 아닌 것 같은 척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건데 밖에서 우리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겁나 쉽게 밟던데? 다 똑같잖아 지나가다가 이제 뭐 웃긴 거 있으면 그냥 사진 찍는 거지 그냥 광대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그럼 내일 복귀합니까? 아니요 요즘에 유행하는 시그 중에 모또모또였나? 제가 그걸 보고 되게 현타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모또모또모또 하? 모또모또모또또 하? 여캔들이 하는 모또가 있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리액션이 약간 유자에서 사X를 하는 것 같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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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유자 자위 같습니다 아 너무 고비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 다 XX일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다 업보로 돌아온다 하지만 너 나중에 메뉴판만 있어 봐 풍을 많이 받으면 해야지 여기 비ート 저기 비ート 저기 비ート 추정이를 왜 불렀냐 여러분들 오늘 DJing을 한 번 배워보려고 부탁을 했어요 책상까지 내가 사서 준비해서 사봤어 어머어머 임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임다 받았는데 저기 비비다 x2 추정이를 왜 불렀냐 여러분들 오늘 디제이를 한번 배워보려고 부탁을 했어요 책상까지 내가 사서 준비를 해서 사봤어 어머어머 임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임다 받았는데 그냥 너무 두 명까지는 그럴 거 같아가지고 근데 임다님은 안 하신지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어 현역이신가? 아 잘.. 너 혹시 뭐.. 지금 시안부야? 인생이? 같은 제자예요 아 제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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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턴님 제자 이게 얼마야 이게? 300.. 등구로 샀어요 근데 저는 배워보고 싶은 게 많아 지금 마사지 잘한 거 알지? 어 마사지 자격증도 지금 딸 거고 디제임도 이게 좀 배울만 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지? 그래 막 그런 것도 있던데? 막 어떤 외국 쇼츠 보면 어떤 외국인 여성분이 만지는 척하고 다 노래 그 누구만 거 트는 거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름이 없어 디제이 이름 누굴지도 몰라 근데 그냥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만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 너 어디 어디 어디서 해봤어? 오령 서울 다 대전 부산 광주 전주 워터밤은? 다 얘기해야 돼 워터밤 갔었죠 그러신 분들 누구누고 갔어? 안 보고 그냥 바로 집에 왔어요 룰빈은? 아 아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DJ가 뭘까요? 정해준 시간 내에 안 끊기게 노래를 틀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노래가 안 끊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냐 같이 맞춰서 틀어야 겠죠? 여기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응 그러면 다음 노래 틀려면 여기서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서 틀어야 되는 거죠 어..어렵네 그럼 안 이상하게 틀려면 얘를 비트를 맞춰가지고 궁짝궁짝을 맞춰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된다 어어어어 잠깐만 카톡 하나 보낼게 잠시만요 네? 아 너 하고 있어 아 흥미를 잃었다고요? 아니 아니 흥미 안 잃었어 지금 흥미를 가지려고 하는데 전문 용어들을 내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어?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 나 하려고 아 찌끼찌끼도 해야지 아 안 질었어 아 있어 모이려고 옆쪽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있고 옆쪽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있고 어 엄박이 나고 있잖아 어 이걸 돌려가지고 맞춰주는 거야 해봐 맞죠? 응 돌려놓으면 지금 뭐야 여기 입혀진다는 거지 그니까 제가 지금 집중을 못한 거 죄송해요 지금 뭐 할 게 많아가지고 어 맞아요 맞아요 비트를 맞추는 게 기본이다 어 방금 이거를 하니까 흥미가 안 생기잖아 어 내가 아는 노래로 하면 약간 흥미가 더 생길 수도 있어 응 마지막으로 클럽 가시는 게 언제죠? 가만히 있어보자 어 어 2년 전? 아 2년 전이라고요? 응응 아 LSD는 또 리액션으로 하니까 맞어 맞어 어 LSD 시그로 하니까 노래를 알고 있죠 응 전체를 아시나요? 아니 몰라 오 내가 댄서들 모셔왔어 안녕하십니까 댄서입니다 호세 김미도 호세 한번 해봐 우리가 놀아보기 해 놀아보기 해 내가 너가 틀어줘봐 해봐 해봐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 일단 해봐 놀아보기 해 해봐 일단 LSD 놀아보기 한 번 놀 준비는 됐어 빨리 들어봐 DJ의 규정 오 오 아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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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ży 오 오 오 오 오 오 나 온다! 나 온다! 1! 2! 1! 2! 3! 4! 멋있어 아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느껴보니까 너가 좀 달라 보이네 너 이쁘잖아 이쁘고 그런데 난 더 유명해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잘될 사람은 딱 보이잖아 이따 이쁜 게 옵션이 깔려 있으니까